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어쨌든 코로나로 작년 한 해 많이 힘들으셨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신신과 원력과 소원을 갖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다 수멸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생업에 자유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질병은 언제 어떻게 또 어떻게 올지 계속 또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런 거는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런 일이 아니고 부처님 뜻으로 보면 이게 다 법념처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법념처인데 사념처 중에 신수신법에서 법념처인데 이걸 다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는 내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금공덕을 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용서 못했던 사람 용서하고 사랑 못했던 사람 사랑하고 내가 안 베풀었던 거 베풀고 그렇게 하면 코로나는 영으로 진리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조심하고 과학적인 문제지 우리가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안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늘 지혜와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라고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안파발리가 서울시내 다 줘도 베살리 다 줘도 내가 너 이거 안 바꾼다 10만금 준다니까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차비족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유가람스럽도다. 우리들은 이 여자에게 지고 말았다. 우리들은 이 여자에게서 손수를 뺏겨버린 것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에게 먼저 공약을 올리는 것이 정말 자기들에게는 영광이요 큰 복이요 기쁨인데 윤희 안파바리가 먼저 다 부처님에게 약속을 받았고 와서 거절하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참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종께 갔어요. 가니까 리차비족 사람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부처님이 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구들이여 너희들 가운데 아직 도리천의 신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적이 오는 리차비족들을 일행을 보면 관찰함이 좋으리라 즉 저 사람들이 오는 게 도리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천신들의 우리가 도술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 지장보살 보는 경은 어소설의 때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서가의 부처님이 설한 게 지장경이잖아요. 도술천에서는 부처님이 거기서 이렇게 수행을 한 거 수행을 하다가 사바세계 2년이 돼서 자기가 시절인이 돼서 이렇게 제도하기 위해서 마야분으로부터 잉태해서 인간몸 받아서 오는 거고요. 천상에서. 천상에서 오는 거죠. 지상에서 이렇게 어물쩡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 도인으로 돋다 까서 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몸으로 오는 거. 그래서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 몸을 바꿔서 오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도리천의 모든 신들이 저렇게 환희심을 내서 부처인 법을 듣기를 원하고 공양하기를 원하고 찬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도리천의 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리차빡초처럼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육신 비용 끝나면 도리천에 가서 법문 들으라고. 야마천에 가서 법문 듣든지 환경처럼 들으라고. 뭐. 다 있잖아요. 환경 보면 다 나오죠. 무슨 천국이 다 나오잖아요. 천에서. 화락천에서 듣든지. 도설천에서 듣든지 들으라고. 천사형에 가서 거기서 수행하다가 거기서 깨달아버리고 거기서 깨달아서 완전히 화신이 돼서 보살로 오든지. 다시 인간으로 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왔나 모르는 거 모를 필요 없어. 누구 이 세상에 덕사라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덕 쌓는 사람 몇 사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 마누라한테도 덕 안 싸요. 부모한테도 덕 안 싸죠. 형제한테도 덕 안 싸요. 이웃한테도 덕 안 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덕을 싸서 성불하라고 부처님 눈으로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다 식이 질투 탐욕이지만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보면 부처님은 불안으로 보잖아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아 저는 덕사라고 저 인간 못 봤고 여자 못 봤고 저 집 아들로고 딸로고 부모로 왔는데 왜 저러지? 일한다니까요. 부처님은요. 항상 그러하죠. 왜 싸우냐고 덕 안 쌓고 덕 쌓는 시간도 지금 모자란데 7, 80년 살다 죽을지 몇 년 살다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와서 뭐예요. 다 헛싸는 거야.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천하의 지식을 갖고도 덕을 못 사갖고 덕은 어디서 쌓여요 여러분. 나 없은 데서 덕이 쌓인다니까요. 나 있는 덕이라도 쌓으라고 내가 했네 하는 거로 덕이라도 쌓으라니까 아 부처님은 그런 덕은 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덕이라도 쌓으라고 날 높이는 덕이라도 여러분 내 높이는 덕도 안 싸잖아 뭐 내 없으니 이런 얘기하면 불교를 다 싫어하니까 내게 한 개씩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덕이 다 줄줄 샌다니까요. 빵꾸 뚫린 바가지에 물 받은 거라니까요. 그냥 좀 있으면 없어져요. 유료복이라도 쌓으라고 나 무료복 싸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그냥 유료복 싸라고 볼이 아프니까 왜? 아예 안 하니까 반드시 내 이익이 될 때만 하잖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세상 유료복을 쓸 때는 이익이 안 된다.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님 안 믿어도 내가 먹고 살고 인생 살고 내가 조용히 내 인생 저기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이상하면 돼도 불법이 안 믿으면 미치겠다. 그 사람은 복인이에요. 복인. 그런 사람은 열의 하나도 드물어요. 부처님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길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믿어요. 열의 아홉은. 믿는 사람의 열의 아홉은 부처님 그냥 매달려 보는 거예요. 안 매달리면 미치겠으니까 매달리는 사람이 열의 아홉이에요. 아무 일 없는데 이 법이 딱 믿는 사람이 여기 안파발리 겉은 보살 위사카 부인 아나타 부인 이런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 천하를 다 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믿는 거야. 다르지? 길 없으니까 믿는 거랑 길이 100개도 더 된데 그거를 포기하고 믿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무엇이라도 한 개씩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게 이제 복이 되는데 그걸 무릎복이라 절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복 영원히 줄지 않는 복 바닷물 안 줄지요. 뭐 불어난다지? 바닷물이 안 줄 듯이 영원히 줄지 않는 복을 우리는 무릎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이 한 거라니까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법신이 참마음이 하는 거지. 진한 진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보시기에 내가 천신의 모습으로 인간 몸이지만 천신의 모습으로 살아라.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찬탄하고 참회하고 예배하고 청법하고 동참하고 이런 거 리차비족 사람들은 수레기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다가가서 다가갔을 때 앉았을 때 세종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을 그들에게 서라야 믿어지는 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면 항상 부처님이 뭐냐면 여기 무슨 내용을 했다는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믿어지는 게 했다는 거예요. 꼭 믿고 지내서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격려하고 기뻐하게 했다는 거야. 부처님 가르치면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믿게 했다는 거예요. 신 이게 말씀이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법신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생명이 되면 법신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신앙이 신앙이 나쁘고 신심이 뭐냐고 묻고 신앙을 어떻게 믿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처음 다니는 보살님은 그런 질문도 안 해요. 30년, 40년 된 사람이 그런 질문 꼭 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내 자신이 항상 저주스럽고 한탄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건강경에 네 모든 일에 선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도 나를 두지 말았으면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범소유상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그러잖아요. 무릎 존재하는 모든 것 삼천대천세계 일체의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어디도 영원한 것이 없고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부처님의 눈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달고 살라고 내가 마누라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부모을 볼 때 원수를 볼 때 친한 일을 볼 때 내가 권력을 볼 때 탐욕이 일어날 때 썩냄이 일어날 때 그렇게 보라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보잖아. 뭐 하자는 거예요. 일체의 유의법 여모 황키로 여로영여자 응장여시감 금강경 마지막 32장 그거잖아요. 삭구개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여러분이 마음 일으켜서 낸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아침이슬 같다는 저녁이 같다는 물방울 같다는 파초아 같다는 거예요. 번개 불고 전기 불고 전기 불고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정치하라는 거예요. 불법혀라는 거예요. 농사질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부부생활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뭐로 봐요. 내 욕심대로 기르죠. 내 마누라 내 욕심이 안 맞아. 그러면 싸움하죠. 내 뜻에 거슬려 이혼해버리죠. 부처님 가르치 말하면 쫙 반대라니까 여러분 삶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르침이 내가 믿어서 행하는 거잖아요. 내 부처님 평생 내가 아미탑을 믿었는데 여러분 부처님 말씀한 거 하나도 안 하겠다. 무조건 사막도 가죠. 사막도 가죠. 부처님 말씀을 행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가피가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성불이 있고 복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 많게 원하잖아요. 새 복 많이 받기 원하죠. 복받을 필요 없어요. 복받으면 여러분 재앙 와요. 내가 신앙대로 했으면 복받는다니까 그걸 받지 말라고 해도 내가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이 엉망금이 들어오고요. 내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냥 복은 받기 싫어도 온다니까요. 뭐 복받을 필요하면 그냥 온다고 스님이 이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고 나는 비가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비가 아니에요. 되는 중이에요. 완성된 자가 아니라고요. ING라고요. 많이 부족하죠.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의 믿음대로 최대한 가까이 가면 뭡니까. 내 필요한 거는 10배 100배 줘요. 무조건 줘요. 그러니까 복 달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이 있다니까. 내가 마음을 진짜 하심해 보세요. 그냥 복이 생겨요. 저절로 없던 복도. 여러분 진짜 온유해 보세요. 저 복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일 한번 이렇게 다 화합해 보세요. 그냥 복이 생겨요. 서로 쌈 붙이고 시비 편 가르게 하지 말고 복이 생겨요. 나라도 편 가르게 하죠. 그 나라 망해요. 가정도 편 가르게 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 다 편 들어서 한번 쌈질해 보세요. 그거 작은 쪽박이죠. 나라나 가정이나 똑같죠. 뭐가 달라요. 사이즈가 좀 크고 작은 거지. 아나도 마음 쓰는 건데 안 마음 쓰는 건데 마음 쓰는 게 잘못되면 망하죠. 마음 쓰는 게 잘못되는데 안 망하면 세상이 크게 잘못되죠. 늘 말하는 거예요. 터키스님 망해야 되면 오늘 복상 망해야 돼요. 죽어야 되면 죽었고 지옥 가야 되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절대로 천상 가면 안 돼요. 왜? 그래야 깨닫고 그래야 복이 된다니까요. 그럼 복 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복은 저절로 생긴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그냥 세상에서 넘친다니까요. 마음 쓰는 데서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쓰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싶은데 평생 일해도 돈도 없고요. 오늘 벌어서 내일 쓸 게 없어요. 대부분이 7, 8할은요. 그냥 전부 사는 거 진짜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련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똑같아요. 쓸 수 있는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다 빚내야 된다니까요. 복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유가 복이 없다니까. 잘못 쓴다니까 마음 마음을 진실하게 안 쓴다니까 붙잡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써야 돼요. 내가 용서하라면 용서하라니까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 목을 띄웠든 내 눈을 뽑았든 내 재산을 다 핥아갔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그래야 복이 생겨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라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악마든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생겨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여러분 복되기를 빈다? 절대 복이 안 오죠. 복받는 길은 하루에도 백천 가지예요. 백천 가지. 엄청 많아요. 손해보고 기뻐한다. 여러분 복이 생겨요. 억울한 소리 듣고 내가 다 변명하지 않다. 이런 복이 생깁니다. 못 참잖아요. 그래서 복이 안 생긴다니까요. 스님도 법힘에서 별소리도 다 들어요. 그게 대응 하나도 안 해요. 왜? 감사하게 생겨요. 그러면 복이 생기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주려고 온 사람이지 나한테 비난하는 사람 아니에요. 법으로 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래서 부처님 믿어 지니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처럼 법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왔죠. 그러면 반드시 믿게 해야 돼요. 보살 믿어 안 믿어. 거사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야 된다니까. 이대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할 거면 다시 부처님 믿지 말고 딴 길 가. 이런 식으로 강요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기뻐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베푸는 게 기쁘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악이에요. 악. 용서하는 게 기쁘지 않고 사랑하는 게 기쁘지 않고 내가 겸손한 게 기쁘지 않고 이 모든 게 기뻐야 된다니까요. 내가 손해부는 게 기뻐야 돼요. 내가 억울한 게 기뻐야 된다니까요. 그 기쁘지 않은 건 뭡니까 다. 다 원결이잖아요. 싸이잖아요. 누가 억지로 잘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원수되잖아요. 에이 저 도둑놈. 딱 그러잖아요. 안 줄 수는 없고 주기는 주고 그래서 전부 뭡니까. 힘들어진다 아닙니까. 준 사람도 힘들고 받은 사람도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고 사랑받은 사람도 힘들고 용서한 사람도 용서 받은 다 힘들게 그게 기뻐야 되는데 안 기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딱 한 번 듣고 믿어서 기뻐서 행하게 한다니까요. 부처님의 위신력과 오한육통과 공덕이 무량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 나도 부처님을 믿으면 똑같은 공덕이 있다니까요. 준자공덕지 적정심상동 일체제난 무능증신 천상복인과 수북녀불등으로 하잖아요. 천송의 내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염송하고 그걸 믿으면 부처님과 똑같은 복을 받고 부처님 보호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부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부처님의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백천만 배 무량배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티끌만 하니까 티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먹만 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다 포기하고 끝내버려요. 내가 이 75억을 그런데 내 믿음이 티끌 같으니까 지금 뭡니까 비리비리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근심과 걱정은 마군이들이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망해도 절대 근심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잘못한 건 받아들이고 끝내버린다니까요. 욕심 부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화근이.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을 부렸고 성질 냈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번뇌를 일으켰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깨끗이 받아들여 끝내버린다고 그걸 여러분 원위치 시키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그래요. 후회는 번뇌 중에 번뇌예요. 최고 재수 없는 게 후회예요. 우리는 진짜 참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결단하고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참회예요. 부처님 믿고 후회하려면 뭐 알음 있습니까 여러분. 스님도 여러 번 진짜 시궁창에 수수박해 봤지만 내 생각 한 생각 잘못하면 또 오늘도 또 박혀요. 그래서 이 마음 쓰는 게 그렇게 칼 끝에 쓴 것보다 천길 낭떠러지 쓴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괴롭다고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고 잘못 보면 또 또 나도 모르게 시궁창에 허구적거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니까 벌써요. 그때 늦은 거예요. 그거를 스님도 수차례 수차례 왔다고 다시는 다시는 하기 싫다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최대한 해서 그냥 다 이름을 잃고 그냥 던지면 던지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을 넣으면 뭐예요.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는 순간 이게 다 잘못되더라고 불싸고 법히는 거고 사탄이야. 마구니가 딱 와서 조절하는 거야. 내 생각을 넣으면 다 실패해버려. 그러나 멍하리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생각이라니까요. 내 안에 부처님이 생각하고 부처님이 말하고 부처님이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루려면 다 내가 부처님 모셔놓고 사기치는 거다 그러니까요. 낭지 보니까 다 사기친 거예요. 내가 덕일스님이 낭지 결론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세종께서 법을 설하시니 믿고 지니고 격려받고 기뻐한 2차 비족 사람들은 세종께 다 한 가지 살아왔다. 세종이요. 내일은 비구들과 함께 부디 저희 공략을 받아줘. 이미 이게 안판말이 왕이 왕이 그 윤녀가 약속받은 헌이 아는데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바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일 저기 저기 뭐지 시래기 한 그릇 갖다주기 약속을 받았는데 내일 저 사람이 소 한 마리 잡아온다고 그걸 바꿀 그런 부처님 그거는 부처가 아니고 그거는 도둑놈이죠. 한의 두 쪽 나도 약속 어기지 않는다니까요. 선서 세간해라니까요. 부처님은요. 말한 대로 라니까요. 조장 보고 열애 은궁 정변지 명행족 그대로 라니까요. 말한 대로 라니까요. 신행이 완전히 일치라니까요. 이게 다 거꾸로 가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반대잖아요. 우리는 중생들은 다 반대죠. 그래 뭐 저도 오래 다녀도 믿음은 다 망신당해요. 딱 사람이 바뀌었어야 돼요. 완전히 부처님 말씀으로 안 바뀐 상태는 나도 실수하고 다 실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량 올리기를 간절하면 이미 부처님이 약속한 거 알고도 뭐 목먹는 거 찔러나 본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차비주 여러분 마음은 고맙지만 내일은 안파발리 공량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조는 이러한 대답에 리차비족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후회를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여러분 공량 두 번째로 올려가지고 땅 치고 후회해 본 적 있어요? 땅 치고 후회해 본 적 있냐고 이게 도리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한 번 마음을 내보세요. 내 일생에 그냥 내 목숨이든 재산이든 천하든 그냥 저자식이든 나라든 성읍이든 내 눈이든 코든 입이든 창자든 오장육부든 팔다리든 손톱이든 발톱이든 피부든 내 다 끝을 보고 간다. 그렇게 스님도 그렇게 마음속을 결단하고 가요. 나도 그냥 낭제에 다 내가 지은 제값 다 받을 수 없고 내가 공덕이 없으면 이 몸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 독사를 주든 내가 누굴 줘서라도 내가 덕을 쌓고 가겠노라고 부채 마지막에 빚 못 갚으면 마지막에 고기 떡으로라도 어떤 빚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마지막에 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실제로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베푼 거 외에는 나를 위해서 먹거나 입거나 쓰거나 가진 건 다 부채님 법으로 보면 다 업이고 다 죄업인데 내가 준 거 외에 베푼 거 외에는 나를 위해서 쓴 거는 다 업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충성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부채님을 위해서 법을 위해서 보아도 부채님 법을 위해서 보고 중생을 위해서 봐야 돼요 들어도 숨을 쉬어도 뭐예요 숨 쉬는 게 여러분 공짜요 천지가 1월이 산화돼지가 피똥을 흘려서 뼈저리게 해서 내가 숨 쉰다니까요 그럼 공짜로 숨 쉬잖아 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내가 숨 쉰 것까지 다 피시라니까요 먹은 거 마신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내 60몇 킬로 되는 몸 유지하기 위해서 25톤 트럭으로 몇 백천 트럭을 지금 물 음식 뭐 야채 안 먹었어요 고기 이 몇십 킬로 유지하는데 여러분이 몇 천 톤을 먹었다고 쌀이고 밥이고 떡이고 그 업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이나 해봐요 다 숨 쉬는 것까지 다 내 뭐요 빛이 된다고 빛 업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면 빛 빛이 된다고 숨 쉬는 것도 왜 숨 쉬어요 중생을 위해서 빛을 저기 숨 쉬는 거예요 사업 왜 합니까 나라와 세상에 모든 이익을 죽여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아서 죽어서 천생 가고 낭 중에 불법인 이런 데서 깨닫는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면 뭡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베푼 것만 내 거예요 법으로 진리로 안 베푼 것은 다 보여요 내가 가진 만큼 업이야 배운 만큼 업이고 본 만큼 업이고 들은 만큼 세상을 많이 봤다 뭐하라는 얘기요 깨달아서 세상을 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하러 돈 써가며 달러 써가며 전 세계를 다닙니까 보고 깨달아서 이 나라든 저나라든 내 백성이든 내 가정이든 위하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천하의 절경을 보더라도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두 번째 된 걸 이렇게 후회한다고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럽소 역시 우리들은 그 여자에게 지고 만 것이요 청을 거절당한 리차비족 사람들은 세존의 갈아침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예를 표하고 세존의 거처를 떠났다 여러분 이거를 식이 질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말라고 뭐 공냥 울리는 거 식이 질투가 아니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식이 질투죠 자기는 너무 존경하니까 이 존경하는 마음을 제모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게 한이 되는 걸 말하지 아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도 저렇게 식이 질투하고 뭐 너미 복직해하지 이런 그런 개념을 하지 말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간절하고 뼈가 시리게 이렇게 부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친 것을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나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면 합니까 안 하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 일반 그 불제자들이 사부 대중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래야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안파발리는 온갖 음식을 다 주문 세준께 말했어요 공양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와갖고 전부 음식 올리고요 손수 이렇게 공양을 하고 나서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부처님 바로를 거두시니까 안바발리가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세준이시여 이 정원을 부처님을 상수라는 비구들에게 기증하겠습니다 부디 수락하여 주소서 이제 지금 망고동산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수행터로 전법의 도량터로 기증하겠다 이 망고동산을 전부를 산 하나를 다 드리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공양 올린 것도 모자라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바치겠다는 거죠 세준께서는 이 정원을 수락하셨다 여기에서 세준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윤현 안팔발리에게 설하시어 믿어 지니게 하고 그를 격려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래야 자리에서 일어난 안팔발리의 거처를 떠나셨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은요 부처님은 항상 법이 뭐예요 42장경에 보면 초기 경전인데 내 마음을 근본을 알도록 한다고 부처님 제자 부처님에서 법을 설할 때 출가자나 제가자나 이 마음을 근본을 알아서 무의와 무의법을 알게 한다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없는 법을 알게 한다고 경에 보면 항상 뭐냐면 내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도와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유익하게 쓸 뿐이에요 부처님 세계에서 보면 다 번뇌 번뇌 그래서 중생은 뭡니까 천하를 다 알아도 답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내가 없애야 돼 이 하는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면 안 된다고요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걸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독재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하면 끝까지 투쟁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화합해서 하죠 그런데 그 법을 아무도 모르죠 그 법은요 안 배웠어요 이 법이 아무리 많아도 백천생이 지나도 못냐고 백천만큼 난조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이 법을 알아요 여러분 전세계 어느 대통령이 이 법을 아냐고 내가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는 줄 알고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천지 이전부터 천지 후 영원토록 법을 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마음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감정이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마음은요 지혜와 자비로 온전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인에 대해서도 지혜와 자비로서 온전한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이라고요 그거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가피로서 되는 거예요 내가 돗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스님이 법문하고 경전 읽고 참선하고 연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피로 부처님 은혜와 자비로 부처님 은혜로만 내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선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선할 수 없다니까요 덕일수님 새새생생 부처님을 아무리 읽고 외우고 연불해도 절대 선하지 못해요 부처님 가피로만 선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부처님 가피로 살도록 해야 돼요 그게 스행이고 연불이고 참선이에요 설법이고 불사고 전부 내가 하니까 당주에 다 사단이 나서 졸도 쪼개지고 신도도 쪼개지고 우습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런 불사는 새생생 안 하죠 아니 영원토록 안 한다고 차라리 저 그냥 뭐 저작거리에서 설법하고 아무도 안 듣더라도 설법하고 끝내버리지 영원토록 그런 불사 안 한다고 하면은 사막도요 하면 사막도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부처님이 뭡니까 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두 끼 먹어야 되면 두 끼 먹고 세 끼 먹으시면 세 끼 먹으세요 상관없어요 여기 한 끼 먹어야 되니까 또 여러분 나도 한 끼 먹지 말고요 자기 과식하고 과음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지 자기 노동량에 따라서 맞춰 먹는데 부처님은 선정하시고 이 모든 기운을 다 돌릴 수 있고 단전업이 다 완벽하시고 몸을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드시고도 충분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한 나무 아래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한 나무 아래에서도 이틀을 머물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탐욕과 애착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탐욕과 애착을 버리고 수행해서 전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암파바리가 암파바리가 망구동산을 줬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있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수행처가 된다니까요. 되고 당신은 또 떠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아나타 핀다가는 낭 중에 다 부채맛이 와서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깨끗한 거름, 청정한 거름을, 나뭇잎 거름을 이렇게 한 바가지 퍼갖고 기원정사에 있는 나무에 갖다 줘. 나머지 보시할 게 없으니까 깨끗한 흙이라도 갖다 나무에 갖다 뿌리 잘 자라고 도튼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그런 경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어요. 이야, 진짜 무섭다. 저러니 여러분이 아나타 핀다가라든지 암바 반려라든지 위사과 분이라든지 이런 크고 신심 있는 원력 있는 그런 제가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런 불교 없습니다. 어떻게 불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외호하고 헌신하고 보시하고 희생한 그런 조건 없는 무하로, 무의로 한 이런 우리 역대 위대한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법을 듣습니까? 나는 이 암바 반려라든지 위사과라든지 이런 부처님 법인 건 말할 것 없고 이런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의 철적으로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법필 때마다 이 모든 공덕은 그 근원이 부처님이지만 아나타 핀다카나 암팔리나 밭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은혜예요, 다. 전부 은혜라고. 이렇게 조건 없이 다 바친 사람들의 은혜라고. 은혜죠. 여러분, 잘 살았어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 큰 땅을 갖고 대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부처님 말씀대로 잘 쓰는 거예요. 쓰면 내가 불을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0배, 100배, 1만 배 부가 와요. 욕심을 하니까 사는 게 늘 권고하고 괴롭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지. 결국 평생 사업에도 겨우 먹는 것도 힘들고 비듣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열의 일곱 여덟이잖아요. 그 속을 다 까보면 다 빚쟁이라. 이런 위대한 신앙의 우리의 그런 선조들의 우리는 철저히 아주 골수의 사무시도로 빚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말 딱 제일 좋은 땅에 광화문, 남산 한복판이든 광화문 한복판이든 그냥 제일 큰 그냥 딱 건물 사서 그냥 다 벗히고 와서 다 교화받고 정치인들 많잖아. 다 벗으면 안 들고는 못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돈으로 내가 한 끼 한 끼 더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거 여러분 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를 먹으면 백천을 복을 쌓고 내가 하나를 입으면 백천을 복을 쌓는 옷을 입어야지 내만 편한 것을 먹고 입어가지고 그건 다 여러분 업 짓는 거야. 여러분 요즘 먹는 거 우리 부모나 조상들이 먹어본 적이 있어요? 구경도 못한 거예요 다. 소고기 뭐 1년에 한 번 먹지 두 번 먹어요? 어떤 사람 맨날 먹잖아요. 조상들이 하나도 못 먹던 거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매일 입고 겨울에 여러분 달달 안 떨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요새 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은혜인데 내가 안 추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조상과 우리 위대한 신앙인들이 안 추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먹어야 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어야 된다고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번창이 내가 누리면 안 돼. 우리 조상들이 누리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이 누려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누립니까? 나쁜 놈이지. 이 나라를 자유민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분들이 누려야 돼요. 우리는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신나게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망하죠. 망하거라. 근원을 모르고 연원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는 민족 뿌리를 모르는 신앙인 그 연원을 모르는 수행자는 다 망하도록 돼 있어요. 덕신이 무슨 능력이 있고 재주가에서 법을 휩니까? 어림 택도 없죠. 언감생심 수많은 어른들의 은혜로 이 시대에 할 수 없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깨달아져요 저는 할 수 없어서 한다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안 해야 되는데 나보다 백천만 배 정말 열 배 백 배 훌륭한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 우리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 이거 다 이 2000년 전, 2500년 전 이런 어른들한테 다 빚졌네 대한민국 불구가 원유대사, 의상대사 다 빚졌듯이 다 큰절에 다 원유대사가 지팡이 안 꽂고 불사 안 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 수행 안 한 곳이? 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 잘 살고 싶으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내 비를 가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전부 은혜는 다 땡치고 자기 한 것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전부를 받아요. 악인 중에 악인이죠. 그런 악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이 사바사기가 공짜로 생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얼짐에 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얼짐에 인간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얼짐에 내가 중로를 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 여기에는 깊은 뜻과 사명과 여러분들이 죽어서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요. 내 생명을 백천 개라도 바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손주의 얼과 뜻을 잘 이어받아야 된다니까요. 백 가지 허물이 있어도 한 가지 손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얘기해야 된다니까 허물은 다 내가 쓸어안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절에 허물이 있는 걸 밖에 얘기하면 절을 망하죠. 그걸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끌어내야죠.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나 마누라의 허물이나 부모의 허물을 자식의 허물을 그 상대자가 끌어내야지 그걸 드러내면 그 집 망하잖아요. 나라의 허물을 자기가 끌어내야지 나라의 우사람의 허물을 내가 끌어내야지 그걸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아 망하죠. 다 배엄만 득하단 말이야 나나 너나 절대 은혜인지 모르는 거라 이 불법이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 불심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그걸 모르고 부처님을 믿는다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증성보다 백천명보다 악하다니까요. 내 마음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로 선호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이 가르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부처님의 은혜가 없다. 천만 년을 여러분 참선하고 연불해도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이거에 대한 온전의 믿음이 있을 때 참선 연불이 가치가 있지 절대로 안 됩니다. 된다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인류와 시방세계에 다 충만하기를 추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